저희 파이크 배나겠지 뭐 이게 수선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전판에 럼블이 진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럼블이퀄라이저스 아 이런 아 이런 이런 피곤하네 정말 하지만 어쩌나 나의 폭은 대륙만큼이나 넓은 걸 저 잡을 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정글 먼저 뽑을 거 있어요 모르가나도 좋겠다 모르가나 모루가나도 좋아해 모루가나 조합을 묻혀줬어 근데 에포도 해보려고 해 엘리스 엘리스면은 이제 또 되게 공격적인 거 많이 하시네 이번에 또 오겠다 분명히 엘리스에 모르가나면 그냥 정글링으로 찍고 누워버릴 수 있으니까 음 이번엔 인베 좀 매섭해 올 거 같은데 방어할까요? 네 인베 네 방어하죠 저희는 인베 안 봐도 후방 가면 이긴다는 마인드 오우야 아 궁파 매섭다 이거 리쉬 한 척 해주실래요? 그렇죠 선불하게 이거 리쉬 한 척 하실 거면은 저도 리쉬 안 해야지 안 될 게 있어요 네네 하지 마세요 화이팅 여기 터트렸거든요 엘리스 저희 블루틴 오케이 오케이 아래 발게 먹으러 갈게요 아래 발게 먹으러 갈게요 바로 형 라인 슬슬 밀게요 바텀 대화가 너무 전문적이야 맨날 롤 할 때마다 어? 거기 가면 안 돼? 응 들어가 여기 왔드 박아 여기 왔드 박아 엄만둔 너 너무 다 먹었네 블루 노크 저 가요 가서 W 한번 쓰셔도 될 듯 이거 여기 여기 오케이 와 정확하네 마찬가지로 이제 모르가나도 여기 왔는데 모르가나의 속박이 예치 X라기 어니 돌킹 난 잘 몰랐는데 ㅋㅋㅋㅋㅋㅋ 아 앨리스 저기 있다 엘리스 저기 있다 블루우면 올라갈게요 필요한 말씀 아냐아냐 안가도 될 것 같아요. 저 다시 정글 느낌 이거 대파먹을 때 한 번 가자 처음에 앨리스랑 룰루 보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조금 사리셔야 될 때? 아 와드가 마침 쥐어주면서 살짝 늦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E 걸고 슬로우 걸죠 이러면 자 롬.. 아 레오나 잡아내고 아 징크스까지 룰루가 잡아내면서 미드에서 있었던 손해를 다 메꾸고 이제 바텀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강력한 룰루의 롬이 룰루가 어떻게 킬 깔아버리네 룰루야 사업이 그냥 차라리 룰루야 근데 룰루가 갔네? 아 룰루가 정의 무진 별 상관 없을 듯 어차피 가멜 풀 있어요? 저 바텀하고 갈게요 지금 내 가멜 풀은 있어요 룰루다? 룰루 노고? 궁이 없는데? 바텀 전멸 있어요? 바텀 전멸 있음? 노텔 노플 노텔 노플 나 이제 실패다 룰루의 룰루 아니 이게 왜 이런데? 진짜? 버그야? 나는 킬 많이 먹는 날이 있어 룰루는 언짢은데 괜찮다 해줄게 일단 말은 복스럽네 아주 욕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라인 좋아서 같은 물을 얻게 그러면 서로 노텔이자 네 서로 노텔 탑 이거에 전령을 칠 수도 있어서 전령으로 바로 레오나 전령으로 올라와주세요 저까지 가요? 고맹 고맹 왜 잡아요? 절로 갈고리 타네? 오케이 미드 룰루 노플 뺀다 뺀다 샀다 이거 전령도 갈고리 타냈습니다 아이고 잠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자 그 와중에 이제 블루팀이 모든 오브젝트를 다 챙겨주고 있어요 자 킬스코어는 레드팀이 앞서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골드는 지금 오브젝트를 많이 챙기고 있는 블루팀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고 굿 굿 바텀에다가 깔면은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드는 어때요? 미드? 미드 미드? 엘리스 여기 보인다 엘리스 탑쪽 무비 미드로 갈게요 그러면 그냥 깔까요 이거? 안 잡고? 땅콩 그냥 꽂은 게 나을 때 오케이 노틸 올라가요? 다 올 거야 올 거야 아마 엘리스 탑이다 땅콩 판네 땅콩 아 이게 좋네 가라비 아까 탑쪽 올라갔는데 계속 숨어있었나보네 강미리 빼면 안타고 레오나가 잠깐 위에 올라간 타이밍에 시야에 걸렸는데 이때 노틸러스가 놓치지 않고 이걸 레오나 위에 있다 날카로운 그랩각으로 CC 걸어주고 CC 폭탄으로 징크스를 깔끔하게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다 올 거야 우리 레오나의 춤선이 보인다 그만 잘려야겠다 계속 근데 이렇게 무난하게 정글 CS 차이를 내면 우리가 유리했고 타이밍은 보여서 또 너무 잘해주고 있고 바텀을 땅콩 한 번 해볼게요 레오나 먼저 가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카이사랑 둘 다 공 빠져가지고 아아 까지 이거 라인 천천히 내고 용 가면 되겠다 아 3회 돼? 이거 빼면 돼 이거 빼면 돼 나이스 이거 용 챙기자 네 용 가요 용 가요 저 그냥 같이 먹을게 나를 다하셔도 되세 갈게 통게 옮요 어 쟤 끌렸는데? 뭐야? 가는 중 좀 멀어요 근데? 되게 멀어요 가는 중 가는 중 아 나 죽었다 저 죽었어요 그냥 어 잘하네 오빠? 아 맞네 죽여야 할 것 같아서 롤을 관타면 또 왔다 엘리스도 4인 갱 와 바텀 엄청 찌르네 이거는 와 이거 미친 거 아닐까나? 저 죽었고 그냥 전령 갈게요 빠르게 전령 갈게요 이쪽부터 죽겠고 가는 중 가는 중 아 노틸러스가 혼자 왔다고 생각을 해서 비에고가 지금 진입을 한 것 같죠 여기서 카이사 W가 들어가게 되고 비에고가 궁극기로 살아나가게 되는데 노틸러스 그래브를 비에고를 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카이사가 궁극기로 지금 비에고를 따라가는데 비에고 그거 시전했죠? 비에고 그거 하죠? 비에고 그거 했어요! 와 비에고 뭐야 와 탄다 탄다 이거 미드에 2차 밀겠는데? 이거 카밀 지금 탑에 안 보이 오케이 그냥 이거 먹고 아 전령 안 먹었다 아 전령 아 눈으로 안 먹었다 죄송해요 전령 잠깐 눈으로 안 먹었어요 왜 전령이 없지 하고 그랬었네 전령 먹고 눈으로 안 먹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가끔 이러는데 오늘 또 도졌네 아 오늘 또 도졌네 이거 전령 골드 많이 줘 전령이 맞아 모래주머니를 달았네 용 50초 벌써 지금 3용이거든요 뭐 보면 아 밑에 조심 밑에 조심 파밀 뛰었어요 가는 중 아 이거 아까 오 저 가는 중 버티고 있어 일로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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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나 살았다 살았다 뛰어가는 중 오케이 딜 많이 넣었다 이거 용 20초 용 20초 상대방 입장에서 압박감 느껴요 지금 용 먹으면 이거 바다용 좋아 바다용 사유바다용 좋아 이제 나르가 바텀 푸쉬하고 제가 탁 갈게요 네 네 제가 바텀 갈게요 바텀은 미드 쪽에서 미드 계속 텀 푸쉬하면서 두 명은 시야만 따고 바론 쪽으로 봐주세요 네 통제 통제 살아요 살아요 방금 마다보기가 되게 안보니까 이번 판은 전판처럼 킬이 많이 안 나온다 타이킬가 없어서일까 아아 하하하하하 그의 부재가 있었구나 그의 부재 본다 가는 중 아이고 너무 좋겠다 가곤 있어요 뭐야 저 텔 탔어요 텔 탔어요 바론가죠 이거 오케이 와아 뭐 나이스 나이스 진짜 미쳤다 그냥 자 그냥 0-3-0으로 게임 끝나는거 아니겠지 아 근데 탑이 진짜 잘했어요 아 아까부터 지금 계속 탑 칭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이는게 1킬만 하고싶다 저도 저도 죄송한데 오 다행이다 1킬은 했다 나는 휴우 0킬 제압걸 오오 잠깐만 저 좀 뭔데 아 빼면서 빼면서 좋았는데 아이고 야 우리 팀 파이팅 우리 팀 파이팅 아 Q가 안맞았냐 아이고 Q가 안맞았어 캔 좀 안맞는다 하지만 윗 내용 용 사용도 안전하게 먹겠는데? 이거 레드 드세요 징크스 오 예 갑니다 와 여기 서비스가 너무 좋은데? 지금만 살짝 조심하면 방금 한타보고 해드리는 거예요 오 고맙습니다 내가 방금 0킬 징크스 중에 세계 최고였어 봤어 아까까진 조금 자 이거 분노 관리 해놓을게요 지금 오 이거 나를 메가나로 되면 물어도 되겠는데요? 밥 안 보여요? 죽으면 안될데 저 플리어 없어요 땀 땀 땀 땀 땀 땀 끝났다 이거 카이사 카이사 죽게 되면은 억울하게 마련이라 아 이거 모르가나 궁극기 진짜 잘 들어갔죠? 모르가나 궁극기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자 룰루 궁극기도 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가나가 이니쉬를 너무 잘 걸어서 카이사가 지금 이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데미지를 더 갈 수 있으면 좋으나만 카이사가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모르가나가 이니쉬를 진짜 잘 걸었거든요? 카이사 노플 카이사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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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아 이럴수가 영양먹음 판단 좋았네요 치고 받arning 슬 kepada 이니 espert Max 사 кни Proper 타웡 미니 Qur 내가 마지막 쓰 미리 밀까요? 바로 먹을까요? 그냥 좀 길게 할까요? 5판 3선 각각 그래도 우리 팀장님 체면 살려 드릴 수 있어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행동률 너무 좋고 팀이 너무 잘해지잖아 나이스 에이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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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걸 해버렸네 팀이 다 너무 잘하네 약간 미션 성공 좀 눌러야겠구만 어? 미션 잠깐만요 기호화이님께서 오르님 1만원 안수는 키님도 아니 채용세우님 아 실베리오님 복강님 2만원 제이드님도 아이고 흑화님도 많은 룬뎀님도 많은 투수님도 10만원 네 아우진짱님 뉴클님도 2만원 아 뭐야? 아 됐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이거 또 받았네요 이렇게 또 후관해서 받았네요 미션 성공했네요 고맙습니다 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똘킹님 계신가요? 아 모르가나가 이제 상대 정글과의 CS 차이를 거의 약 한 90개가량을 벌리면서 상제 똘킹님이 이제 한타 때마다 모르가나의 커버 그리고 4인 궁극기를 사용을 하면서 나르와 이제 연결을 굉장히 잘해줘서 한타를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본인 플레이에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본인 플레이 속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제대로 보셨네요 눈썰미가 아주 대단해요 네 어 일단은 뭐 그냥 스피드 먹방하는 느낌으로 했고요 아우 배부르네요 그냥 아주 다 먹어서 본인 플레이에 만족하셨나요 오늘? 배부릅니다 아 배가 부르시다 네 골드치고 아니 골드가 아니라 이 게임에 골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포무소로 놓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하는데 팀이 못해요 저는 잘하는데 아 한타나 이제 타면서 이제 라인도 계속 나아가 진우님이 보는 눈이 있네 진우님이 보는 눈이 있어 진우님이 보는 눈이 있어 최대한 진우스를 보여준 거 진짜 전령이 눈 못먹은 거 못봤나 보지 못봤나 보지 못봤나 보지 여기서 카이저 W가 들어가게 되고 노칠러스 비에고가 궁극기로 살아나가게 되는데 노칠러스 그래브를 비에고를 눈 못봤어? 다행이다 공판에 이제 유효터가 많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이걸 또 미드가 캐리해줬구나 감사합니다 채팅창에서 그냥 네 쌍욕이 그냥 아 오늘 텔러스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수로 함께 해주신 스트리머 유튜버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마련해주신 아구 이쁜님 곰파리파님 감사하고 오늘 다들 재밌게 즐겨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우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해설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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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었다 야 어떻게 한 판도 안좋아 이거 밸런스가 안 맞나봐 밸런스가 안 맞나봐 나는 우리팀이 불리하다 생각했는데 아 제가 정글을 이겨버려서 그니까 맞아 나도 티어가 낮아가지고 내가 더 낮아가지고 나 되게 긴장했는데 아 내가 너무 잘해버렸나 이제 알았나? 나의 진가를 마이콜님이랑 할 때 딱 내가 말했지 그 게임에서 꿀리지 않는 나 아 조커 제대로 뽑았네 그러네 아 참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